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와는 달리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모집을 거부하고 나서서 파행은 가라앉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특례 제공과 지원 시 권역 제한을 받지 않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1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에 7,707명을 뽑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빅5병원은 2,800여 명을 선발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000명, 세브란스병원이 700명 이상을 뽑습니다. 하지만 충원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다른 진료과 교수들도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교수들마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남성주입니다. mo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